룰렐 거야, 룰렐? 아니요. 다른 방식인데 랜덤이에요. 랜덤이야? 아, 제발. 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폐넷체험. 뭐야? 이게 뭐야? 폐넷체험. 뭐야? 이게 뭐야? 야, 뭐 만들었네. 이게 폭탄인가 보다. 제대로 된 폭탄이 들어오고 있다. 저 공이. 야, 그 공이 저기서 돌다가 내려오는 건가? 어, 뭐야? 여기도 있어. 몇 개야, 왜? 두 개야. 왜 두 개지? 아, 벌칙이고 벌칙자. 벌칙이고 벌칙자. 벌칙과 벌칙자를 정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대형 깔때기인데요. 벌칙 후보와 벌칙자 후보가 적힌 공을 각각의 깔때기에 넣으면 됩니다. 와... 공을 넣고. 아, 저기에서 공이 돌다가. 모든 공이 들어간 후 덮개 스티커를 제거하면 벌칙과 벌칙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야, 공이 여기 좀 오면 걸리고 이러는 거야? 아, 너무 떨린다. 아, 너무 하고 싶다. 진짜 미친듯이 하고 싶다. 느낌이 하하영당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하하영당 나올 것 같아. 지금 쎄하지? 하하영당 나올 것 같아. 그 형이야. 쎄하면 형이야. 그러면 나는 내 공을 4개 넣는 건 아니지? 하나만. 하... 내가 그냥 정말 랭담이에요. 하... 우선하게 둘러보자. 내가 내 걸 가지고 던지면 안 될 것 같아. 석,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빨리 던지지. 저희 벌칙 먼저 공 던질게요. 벌칙. 벌칙. 그래, 그래. 쪼인다, 쪼인다. 어떤 벌칙 갈까? 뭐가 제일... 하늘 자전거가 제일 난 것 같은데. 나는 워터점프. 나 워터점프만 아니라... 여라, 제발. 제주도. 제발, 워터점프만 아니여라. 야, 이거... 제주도가 제일 좋다. 제주도의 오빠. 자, 갈까요? 자, 그러면 벌칙부터 벌칙. 자, 하나. 둘. 셋. 가자. 셋. 셋. 가자. 어디냐. 어떤 벌칙 갈까? 자, 지금 벌칙 확정된 사람은 영서찬 씨고요. 자, 벌칙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가림막 스티커를, 가림막 스티커를 제거해 주세요. 가림막 스티커를 제거해 주세요. 아,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신기해. 어! 어! 사금 채취 맨 위에 있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자, 갑니다. 다행이다. 생년이다, 이거. 매년도 아니네. 아, 아니네. 최악이다, 최악이야, 이거. 여술망. 제주도 안 갔고, 여술망 아니야. 제주도 안 갔고, 여술망 아니야. 제주도 안 갔고, 여술망 아니야. 어, 뭐야? 하늘다리, 공중근행이 뭐예요? 여술. 여술? 근데 여술까지 언제 가냐고. 이게 근데. 공중근행 너무 무서운데, 저거. 여술은 안 돼, 여술은 안 되고. 여술 빼, 여술 빼. 여술망 아니야. 와, 못 타, 못 타, 못 타. 난 못 타. 여술 가는 거야? 네, 하늘다리, 금의 픽스입니다. 뭐라고요? 저 맨 밑에 거 아니에요? 아니, 여술. 여술야, 저기. 아, 여기다 매달아? 몸에다가? 아, 너무 무섭다. 그, 그 줄 이렇게. 바깥으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야, 형. 와. 뭐라고요? 내가 여기는 땅인데 갑자기 땅이 없어. 여기는 땅인데 여기는 땅이 아니네. 근데. 형 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갔다가 사람이 없어. 어디 간 거야? 어디, 어느 나라에서 그네가 사람 태우고 갔다가 그네만 온 적이 있어. 진짜, 진짜로. 그래서 이름이 한유 factories? 네, 이제 벨칫 다 할게요. 자기 거 던지지 말고 남의 거 잡아. 남의 거 잡아, 남의 거. 나는 practice. 하나 둘 셋 하면 던지기야. 아니, 남의 걸 잡으면? 그냥 운이야. 나는 ch. 하하 형 던져줘? 자, 던져. 자? 하하 형, Bring your head down. 아, 또 하하 형 cola 잡아는데. 먼저 던지세요, 하하 형. 하나, 둘, 셋, 어, 하형이다, 셋, 어, 하형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벌칙자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안 걸리면 돼. 하하, 하하, 하. 왜 너 나와라. 가고 싶어가지고 벌칙이라. 왜 나와라. 거의 조언이. 하, 걸리죠? 아, 이거 쫄리네 진짜 씨. 형 천천히 뜯어줘요. 천천히 뜯어야지. 이건 무조건 찔 수 있어요. 위에 사는 사람 아니야. 위에 네모가 있어. 자, 달인막 스티커를 제거해 주세요. 네모를 봐야지. 갑니다.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전소민, 전소민. 하하, 하하. 석진, 석진, 석진.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누구야? 하하, 하하. 누구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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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살았다 씨. 하하 내가. 하하 씨. 야, 나 아니야? 나 맞아? 나 어디 갔어? 너야. 나 살았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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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던졌는데. 우와. 걸릴 것 같아. 우와. 나 이러면 왜 걸릴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지효. 아, 지효. 지효, 지효 살았어. 지효, 내가 네 거 던졌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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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제대, 버려. 제대, 버려. 아, 이제 네 명이 남은 거야? 아, 세 명. 아, 세 명. 정국이, 석진이 형, 소민이. 어, 나 아니야. 내 거 누가 던졌어? 몰라. 나 석진이 형 밟고 던졌어요, 내가. 내가 네 거. 내가 네 거. 어, 이거 잠깐만. 이거 걸렸다. 다음이다. 밑에 까볼까? 밑에 까봐, 밑에 까봐. 밑에 까봐. 제발 내 이름. 제발 내 이름. 바닥에 있는 거 좋아. 바닥에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야, 살았다. 지금 누구도 알았어. 소민이랑 송국이 형. 내가, 내가 소민이한테 야, 오늘 왠지 넣을 거 같아 그랬는데. 아니, 밑에 내려줘. 밑에 내려줘. 밑에 내려줘. 벌치고 보자. 자, 벌치. 하나. 김인현. 아, 이거 쫄리네 진짜. 둘, 천. 미치겠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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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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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셋이야? 야, 커플이 다정하네. 아니, 거기 쫓아가네. 야, 근데 둘이. 둘이 뭐가 있네. 전소민 누가 던졌어? 소민, 내가. 대단하십니다, 형님. 내가 소민이 거 같더라고. 얜 진짜 운도 없어. 다 벌려. 야, 그래도 같이 가는 사람이. 그래. 세찬이다. 아니, 그나마 다행이잖아. 내가 챙겨줄게. 진짜 옛날에. 야, 듬직해 보이지? 얘 네비 수승 전에 있지? 와, 끊었다. 기분이 불안해. 끊어냈다, 진짜. 형, 걱정하지 뭐. 이로써 4주간 진행된 벌칙 프로젝트가 마무리됐고요. 네. 이제 양세찬 씨와 전소민 씨 두 분은 다음 촬영 때 사이좋게 여수에서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겨. 아니, 뭐 좋은 일하고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웃겨, 갑자기. 아... 여기 여수 공항 맞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프닝 하겠습니다. 걷지 말고 뛰어라, 런닝맨. 나 솔직히. 이리 와. 어, 마스크. 마스크 내려놔야지. 나 출발할 때 몰랐는데 도착하니까 좀 실감나. 오늘 근데 비 온다고 왔는데 비 오면 다 취소 아니에요? 비에 맞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다시 또 와야 되는데 괜찮아. 야, 야, 야. 뭘 또 와. 아, 됐어. 오늘 끝내요. 어떻게든. 다리 부러지든 뭐하든 오늘 끝내자.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 떠나서 여수에서 진행될 오늘의 녹화는 어차피 벌칙은 막내즈입니다. 아, 그러네. 네, 멤버 중 두 분이 벌칙자로 선정된 걸 유독 기뻐한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우와! 이거 양서찬 에디션인데. 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지금 명소성 자랑할 거야, 런닝맨이?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오픈칼 주문하셨죠? 나, 나 오픈칼 아예 처음 타봐. 야, 뭐야. 아, 뭐야. 열어줘야지, 잠깐만. 아, 되게 불편하네. 아, 되게 불편해. 너 차 열 줄 아니? 아, 되게 불편해. 우산 있다. 야, 우와. 우와, 오픈칼을. 나 처음 타봐. 심지어 빨간색이야. 야, 빨간색이야 심지어. 이게 뭐야. 야, 뭘 많이 한다. 그래도 벨트 매시고요. 야. 고고, 쉿. 출발. 아이고. 아니, 벌칙이 맞아? 너무 창피해. 어? 너무 창피해. 오픈칼 너무 창피해. 다 쳐다보잖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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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니, 지금 우리 벌칙 몰래 받으러 온 거 아니냐고. 이미. 여기다, 여기. 시민분들 다 만났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이게 민망하다. 신호 걸렸을 때 이게 너무 민망한다고. 아는 척을 다 해주시는구나. 여수 분들 착해. 진짜 놀러 온 줄 알면 어떻게 너랑 나라. 나 그럴까 봐. 차라리 빨리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녹화 중이라고? 얘기해, 지금 녹화 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녹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녹화 중이에요. 네, 저희 둘이 놀러 온 거 아니에요. 네. 아.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소민아, 여수 밤바다 틀어줘, 노래. 지금 여기 시내들이 있잖아? 시내들 틀어야지. 왜냐하면 고속도를 틀기에는. 틀었어. 그렇지. 이야. 여수야, 우리가 왔다. 하하하.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야, 달려. 민망해. 멈추면 안 돼. 어떡하냐, 여기 신호 많지? 너무 창피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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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 자식하고 벌칙이야. 너 함께 걷고 싶다. 아, 나 신호 안 걸렸으면 좋겠어. 저는 좀 이렇게 해. 벌칙 받으러 왔습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아, 공기 좋네. 여수. 여수 아인경. 와, 미쳤다. 소매 이리 와봐. 아, 멀미나.